자 우리 두산 애너빌리티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얘기를 하다가 좀 불편한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감안해 주시고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일단은 민주당 쪽에서 체코원전 수출 수조원대 손실 우려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면 재검토 하라라고 해서 시장의 공포심을 다시 한 번 좀 이렇게 불어넣고 있죠. 자 체코원전에 대한 부분에서 뭘 걸고 넘어지는 것이냐면 웨스팅하우스가 이전에 딴지를 걸지 않았습니까? 웨스팅하우스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뽑아달라 체코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체코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네는 비판할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수원을 웨스팅하우스가 비판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웨스팅하우스에게 체코 정부가 비판할 자격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서 한수원이 24조원의 체코 원전 수주 2기죠. 원래 4기였는데 2기를 이제 따내서 원전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체코에 방문을 해서 이 체코 원전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완수 확신을 한다.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팀코리아 결성을 했죠. 수장들까지 총출동 했고요. 체코 원전은 우리가 넘어 수주 못박을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원전 수출 마무리를 위해서 직접 나선 가운데 체코 순방에서 한국수력 원자력 한수원의 체코 두코반이 신규 원자력 건설 최종 계약 여부를 확정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여기에서 이제 체코 방문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그리고 팀코리아로 참여한 기업의 수장인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박지원 두산애너빌리티 회장 그리고 한수원 황주호 사장 역시 체코 일정에 참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팀코리아 수장들이 동행하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번 체코 방문에서 눈에 보이는 원전 분야 성과를 보이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이전에 웨스팅 하우스가 딴지를 걸었을 때 K원전 발목잡기에 체코에서 이 제기할 자격이 없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에요? 근데 왜 하필 수조원대 손실 우려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에 방문을 하는 왜 하필 오늘 추석 때도 아니라 오늘 왜 하필 오늘 이런 기자회견을 통해서 시장의 공포심을 불어넣느냐 이거죠. 지금 이렇게 할 일이 없이 기자회견을 하실 게 아니라요. 얼른 빨리 금투세나 잡으세요. 이 금투세도 해결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체코 원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라 마라 이러고 있습니까? 본인들이 체코에 가봤어요? 안 가봤잖아요. 아 참 진짜 걱정입니다. 국민혈세를 쏟아부어야 될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수조원대 손실이 발생한다? 국민혈세를 쏟아부어야 될지 모른다? 24조원의 잭팟으로 불리던 원전 수출이 미국의 문제제기로 어려워지자 부랴부랴 만든 일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게 무슨 초등학생 같은 발언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사람들을 국회의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참 개탄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정치에서 중립적인 입장이에요. 근데 이 중립을 자꾸 민주당에서 자꾸 깨내요. 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국민이라면 이러한 행동들이 정말 옳은 일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생각을 해주시고 저 또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다시 한번 조금 너무 일방적으로 치우친 말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유튜브 영상에서 제가 봤어요. 보통 이렇게 기자회견 한다고 한다면 체코원전 수출 검토를 하라. 검토를 하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떠한 증거나 근거들을 갖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종이 한 장 이렇게 떡하니 내밀고 그거 읽기에 바빴습니다. 무슨 발표하나요? 아니 참 어이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이제서야 원전에 대한 수출 지금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인데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 국내 증시 국내 시장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고 이거 의도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의도? 의도 이거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뒤에 여러분들 꼭 선물까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얘네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의도는 뭐냐? 바로 금투세를 덮기 위해서입니다. 금투세 폐지를 폐지 이슈 이것을 덮으려고 얘네가 윤석열 대통령을 건드는 거예요. 대통령을 체코 원전의 실패로 인해서 세금 까먹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래야지만 금투세 폐지가 어느 정도 사그라드는 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림이 떠고 빤히 보인다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행동을 아예 애초에 하지 말라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지 마세요. 원전을 수조원대 손실을 난다? 지금 두산의 너빌리티에 투자하고 있는 주주분들에게 당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주주분들을 그냥 죽여버리려고 이렇게 생각이나 했겠어요? 이러한 행동들이 국내 시장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준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낙득이 안 가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참 진짜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두산의 너빌리티 3% 상승을 해가지고 기분 그래도 간만에 기분 좋은 날인데 분봉 아 참 진짜 여기에서 여러분들 주가가 조금 이런 식으로 좀 내려올 수는 있어요. 이거 좀 감안을 해주시고 어디까지? 여기까지 다시 한번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얘가 터치를 하고 나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 주는지도 한번 좀 봐야 되겠습니다. 투자잘자를 보면요.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금융투자 보험까지 얘네 세력들이 바보입니까? 절대 바보가 아니에요. 국회의원들보다 정보를 더 잘 알고 있는 세력들이 이 세력들입니다. 근데 지금 개인들은 뭐예요? 왜 팔았죠? 아까 그 기사 때문에 판 거잖아요. 참 진짜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최대한 제가 이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해도 아 뭐라고 이 말문이 막혀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단은 차트 기술적인 부분에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이렇게 상승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상승을 했지만 거래량이 그렇게 나오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승하다가 다시 조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중심봉이고요. 이 중심봉 위에서 조정을 이런 식으로 또 받을 때 이렇게 올라가면 너무나 좋겠지만 이렇게 이 중심봉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까지는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해 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에너빌리티가 60분 봄상에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었지만 현재 이 부분이 과매수 구간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과매수 구간에서 어떻게 돼요? 주가가 조정을 조금 받고 그 다음에 과매도 구간에 들어섰을 때 주가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좀 반복해서 왔다라는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과매수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전에 한 번 더 나와서 내일 주가가 조금 힘을 못 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참고를 해 주시고 어디까지 조정을 받아서 올라갈 수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20선까지는 조정을 받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받아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물론 저의 생각입니다만 꾸준히 제가 텔레그램 방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텔레그램 방 안에서는 참 이런 기사들 이런 기사들을 제가 해석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 종목들도 좀 말씀을 드려 보고 있습니다. 제가 대봉LS라는 종목을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대봉LS를 딱 쳐보면요. 대봉LS 쳐보면은 7월 3일 날 드렸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봉LS가 7월 3일이면 이때 제가 드렸다는 거고 여기에서 지금까지 상승률을 딱 보면 거의 90%에서 100%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러한 종목들도 이 텔레그램 방 안에서 제가 가끔마다 공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금 방향성 못 잡으신 분들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오시는 방법은 010-2360-6417 이 위에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전송을 해주세요. 텔레그램은 QR코드로 들어오실 수 있고 밑에 더보기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입장 요청이 이렇게 와 있는데 제가 승인을 시켜드려야지만 입장이 가능하다라는 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자를 주셔야 승인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두산 애너빌리티도 마찬가지고 오리기술도 한번 볼까요? 오리기술 오늘 7% 올라갔네요. 오리기술은 제가 영상을 따로 찍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시겠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 일단은 주도주가 좀 하락을 했을 때 시장을 보시면은 코스피이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내 증시가 힘을 많이 못 쓰는 추세예요. 이렇게 국내 증시가 힘을 많이 못 쓰는 추세일 때 어떤 종목이 움직인다? 어떤 섹터가 움직인다? 테마 섹터가 움직입니다. 이 테마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할 줄 아셔야 되는데 손실 볼까 봐 많이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많이 잡아드리고 있고 어떤 식으로 좀 잡아드리냐면 여기 보이시는 FN 가이드가 보이실 겁니다. 이전에 제가 뽑아드렸던 종목인데 이것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9월 19일 목요일까지의 상승률을 제가 지금 보여드릴 거고 FN 가이드를 언제 드렸습니까? 8월 6일 화요일 날 드렸다라는 거고요. 여기 복리의 마법 비공개방을 제가 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3,000분 넘게 들어와 계시고 지금 여기 보시면 FN 가이드 8월 6일 화요일 날 원픽 종목을 드렸었다. 그래서 주가가 바닥에서 기고 있을 때 저점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제가 포착을 했었고 FN 가이드 종목명 그리고 매수 7,600원 비중은 30% 들고 가셔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전 9시 18분에 드렸다라는 거고요. 7,600원이면 충분히 이날 잡고도 남았을 시간을 충분히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9월 19일 날 이때 상한가까지 올라갔고요. 그래서 총 한 달 정도 한 달 조금 넘게 상승률이 얼마나 되는 것이냐 138.35%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 위에 보시면은 차트의 검은색 선 제가 이렇게 그어 놨죠. 여기에 이 등락렬 표시를 이렇게 제가 크게 적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럼 FN 가이드를 제가 어떻게 해서 추천을 드렸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저에게는 5가지 매매 원칙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좀 말씀을 드려 보자면 FN 가이드 차트를 보시면요. 이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이 화살표 같은 경우는 제가 스스로 지어낸 세력 매수 신호라는 그 지표예요. 차트가 아니라. 세력 매수 신호라는 지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MACD나 CCI 이런 지표는 설정할 수 있지만 이 신호는 못 보셨을 겁니다. 당연하죠. 제가 만들어낸 지표니까요. 그래서 이 신호가 떴을 때 주가가 소폭 상승하면서 계속해서 이때서부터 세력들이 매집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화살표 떴을 때 이때서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한 건데 제가 이날 8월 6일 이날 드렸었습니다. 이날. 근데 이제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냐. 파마 리서치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파마 리서치 보시면 화살표가 나왔을 때 주가가 올라가고 화살표가 떴을 때 주가가 반등하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쭉 올라가죠. 내려갈 때는 뜨지 않습니다. 이거는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3일 제약 좀 보겠습니다. 3일 제약도 마찬가지로 쭉 당겨보면 화살표가 나왔을 때 올라가고 화살표가 나왔을 때 올라가죠. 이러한 공백은 제가 드리지는 않아요. 그리고 마이크로 디지털 이것도 화살표 나왔을 때 올라가면서 조정받고 화살표 나왔을 때 올라가고 화살표 나왔을 때 올라가고 아무거나 제가 또 마지막으로 써보겠습니다. 사조시푸드 여기 보시면 매집하는 구간에서 횡보하면서 화살표 나와서 급등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의 어떻게 보면 나침반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친구인데 이 친구 덕분에 어떻게 보면 또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잘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여기에서 텔레그램방 안에서 이런 FN 가이드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다 근거가 있으니까 추천을 드리는 것이다. 현재 복리의 마법 솔루션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가 투자금이 100만원밖에 없다. 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스타트를 한다는 게 중요한 거고 일주일 이내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최대한 발굴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있습니다. 하루 목표가 5%에서 20%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시드머니가 100만원밖에 없다고 했을 때 예시를 들어서 하루 목표 5%에서 20%잖아요. 그러면 5%면 5만원이죠. 그리고 10%면 10만원입니다. 20%면 20만원이죠. 여기서 보통 평균적으로 10%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계산을 해봤을 때 한 달이면 250에서 300만원 정도의 시드머니가 100만원에서 3배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주느냐 저는 채널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구독과 좋아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거 안 눌러주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꼭 눌러주세요. 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대가로 이러한 종목을 제가 VIP방에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내가 지금 너무 많이 손실을 보면서 절망적인 투자 뭐 차트도 보기 싫고 뭐 어떻게 하기 싫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으시다고 한다면 편하게 주식 투자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솔루션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한번 솔루션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위에 있는 번호 010-2360-6417번으로 인생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 한번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그리고 사고 싶은 거 어디 뭐 여행 다니고 싶은 곳 이런 것 좀 누리면서 살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좀 사기꾼이죠. 근데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좀 여유롭게 삶을 살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좀 같이 만들어 가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인생이라고 키워드를 잡아 놓은 거고요. 여러분들이 기회로 전환 삼아서 좀 인생을 좀 바꿔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중장기 투자로 종목 하나를 발굴을 해서 그것만 좀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준비를 한 게 자 2024년과 2025년까지 안전 종목으로 픽을 해놓은 종목이 있어요. 제가 발굴해낸 종목이고요. 자 이 종목을 보시면은 한 번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고 이제서야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화살표가 이렇게 떴어요. 이 말은 즉슨 뭐냐면 세력들이 곧 이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사인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바닷권이고 세력들이 매집 중이라는 거 여러분들 눈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거래량까지 나왔기 때문에 저의 다섯 가지 매매 원칙이 모두 올 적중이 되고 있다. 비중은 50% 권장을 권합니다. 그 정도로 자신 있게 발굴한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년 정도 보유를 하셔도 괜찮은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중장기 종목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010-2360-647번으로 중장기 세 글자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이 종목 그러면 제가 선착순 통해서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중장기라고 문자 보내주셔야 이 종목 받아가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주식투자 인생에 정말 꽃피는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